내가 안 그랬어! 내가 한 거 아니야! 지금 나에게 피해 주는 날 질치! 감기탄!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! 나의 새 이름이다 쓰레기같이 다시 태어난 걸 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퇴사몬! 쌀 깎아 놔야지 지금부터 임무를 부여하겠다 왜? 쫄려? 쫄리면 뒤지지던가 야! 너 지금 어디야? 죽을래? 뒤지네! 여자 맞네 개소리하지 말고 꺼져지 살아있는 한 언젠간 그 놈에게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난 엔젠간 그 놈이 없어서 죽을래! 이제 아새로 나의 옵션이 되어있었다 이제 Endless 이제 렌이니라